오늘 발표한 논문은 저번에 있을 시간에서 링왕 교수님의 사이언스 어드벤스에 나온 Forced Induced Gen of Regulation Does Not Follow the Weak Power Law or Depends on S2K9 Dementylation 저는 정말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성민이 논문도 그렇고 한진이랑 프레퀸시에서 인플라메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이 많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고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어가 복잡한게 나오는데 Weak Power Law는 뭐고 나머지 H3K9 Dementylation은 아시겠고 관련된 백그란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모아봤어요. 랜덤 하긴 한데 일단 이 논문 레퍼런스를 따라가다 보면 Weak Power Law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세포를 이 사람들이 약간 유물론조 관점에서 세포가 뭐냐에 대한 하드한 재료냐 비스코스한 재료냐 아니면 물이냐 이런거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계속 했나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알려진 일료기로는 이렇게 프리퀸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리퀸시는 리얼로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뭔가 그 빈번하게 계속 돌리거나 어떤 빈도수를 높게 되는 자극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좀 G'과 G'이 올라간다 이런게 이제 그 올라간다 라고 하고 이 G'이 한마디로 약간 엘라스틱한 한마디로 좀 고체 성질이고 G'더블 프라임은 비스코스한 좀 유체에 가까운 성질이 있는데 어쨌든 두개가 다 그런 성질들이 성질에 관련된 파라멘터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프리퀸시 디페넌트하고 이게 또 로그 스케일이다. 그래서 이게 위크 파워로우가 그러니까 자네들이 어떤 셀 소사이티에서 말하기로는 원래 세포의 전반적인 비헤비언은 어떤 리얼로지 관점에서 위크한 그러니까 강한건 아닌데 위크한 스트롱한 아니지만 위크한 파워로우 파워로우가 이제 저희가 뭐 Y는 X제곱 이런거거든요. 그런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로그로그 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데 이 기후기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위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얘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파워로우 따라다가 좀 여기서 변경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뭐 다양한 세포와 이 검은색이 노말세포고 이 빈칸이 이제 히스타민이라고 해서 뭔가 그 컨트랙션을 더 올리게 되면 약간 전반적으로 어떤 두개의 파라멘터들이 다 올라가고 이 삼각형과 삼각형 빈곳은 되게 되면은 사이토D도 치고 이제 DBCAMP라고 해서 뭔가 얘네 이제 활성을 좀 이건 액틴 날리는거고 활성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세포가 가지는 현상이고 이런게 이제 우리를 위크파워로우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위크파워로우라고 부르는 것들 이 세포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르게 세포를 명명하는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해서 소프트 그레시 머트리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논문 전체에 나오는데 이게 SGM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G나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X라고 하는 파라멘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되는 것들을 얘네들이 소프트 그레시 머트리얼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 위크파워로우를 가지고는 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스 탄덴처란 값이 로스 탄덴처란 값이 로스 탄덴처란 값이 뭐냐 이게 인센시티브 한거든요 프리퀸시에 그 다음에 아니면 0.1정도의 그런 프리퀸시를 가지고 그런 오더를 이게 로스 탄덴처란 값이 한마디로 이제 엘라스틱한 성분과 비스코스 약간 유동체 성분을 분자와 분모를 나눴을 때 탄덴처란 값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원래 프리퀸스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괴항이 보이지 않거나 안거나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수준의 괴항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소프트 그레시 머트리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뭐 폼스, 거품, 이머전, 콜로얼 서스펜션, 페이스트, 슬러리 이런 거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소프트 그레시 머트리얼은 일반적인 리얼로지로 설명으로 잘 안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하면 이럴 때 해당됩니다 몰래큘들이 뭔가 이렇게 몰래큘들의 성분들이 discrete, numerous, aggregate with one another via weak attractive interaction and arrayed in geometry that is structurally distorted and meta-stable 그러니까 뭔가 좀 뭔가 물질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뭉쳐뭉쳐 있는데 이런 게 매우 weak하게 strong하게 weak한 attractive interaction을 가지고 있고 또 disorder한 불균일한 성분이 돼 있을 때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소프트 글래시 머트리얼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전에 이 세포에 우리가 관점 세포를 리얼로지 관점 이해했을 때는 weak power law가 약한 weak power law를 가지고 소프트 글래시 머트리얼이다 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서 DNA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이런 뭐 DNA가 뭐 저도 몰랐는데 B, A, Z 폼 DNA가 있대요 B 폼 DNA가 가장 most common structure고 이게 이런 게 이제 B 폼이고 얘가 A, Z가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헬릭스 구조가 뭐 이렇게 라이트 핸드드냐 랩 핸드드냐 그 다음에 뭐 로테이션 퍼 베이스 페어가 얼마냐 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좀 DNA가 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자기네들은 이 B 폼 DNA의 컨텍스트에서 뭔가 해석하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처음에 보는 개념이라 좀 신기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여기서 계속 뭐 히스톤 이야기 나오고 폴리2 이야기 나오고 폴리마리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DNA가 서열되게 있으면은 이렇게 뭐 저희가 저희가 Tata 박스 뭐 C8 박스 이런 박스에 이제 뭐 어떤 그 프로모터 프로모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에 저희가 어떤 그 타타 박스가 특히 이제 프로모터 보니까 20% 정도에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시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DNA가 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아 타겟 DNA가 있으면 그러니까 RNA로 전산항에 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모터 VL 인지할 수 있는 Tata 박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스프라이싱 텔레스크립션이 되면 스프라이싱 되는 게 뭐 토탈 DNA가 있다가 이제 좀 엑스트론 잘리고 더 잘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mRNA와 프로테인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얘네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 게 RNA 폴리머레이즈 2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most common 한 그 DNA에서 mRNA를 전산시키는 그런 RNA 폴리머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왜 RNA 폴리머레이즈 2를 찍었냐 해봤을 때 자기들이 가장 most common한 DNA를 RNA로 전산시키는 DNA를 RNA 전산시키는 그런 이제 폴리머레이즈 중에서 가장 most common한 거다 라고 해서 이제 폴리머레이즈 2를 찍었다 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폴리머레이즈 2에서 좀 이게 5세린 포스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세린 2 포스포가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또 보게 되면 복잡하지만 뭐 일론게이션 이니시에이션이 그러니까 뭔가 RNA의 폴리머레이즈가 DNA에 붙어가지고 뭔가 일론게이션 뭔가 mRNA를 쭉 전산시킬 때에 이니시에이션 시키는 게 세린 5 포스폴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일론게이션을 쭉 하는 게 세린 2다 한마디 세린 5가 이니시에이션 딱 시작 이고 세린 2 포스폴레이션이 쭉 뽑는 거다 RNA 전산시키는 거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스폴레이션 폼을 했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음 RNA의 폴리머레이즈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진 오브 인트레스트가 있으면 프로모터 부위에 이렇게 이런 트랜스크리션 바인딩 프로모터 이런 탑탑박스 이런 데 붙고 그 다음에 RNA의 폴리머레이즈가 붙인 다음에 쭉 전사를 할 때 처음에 붙을 때 이제 세린 5가 포스폴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RNA 폴리머레이즈가 쭉 슬라이싱 하면서 RNA를 전사시킬 때 포스폴레이션2가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 보게 되면 좀 포한 그 성분은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딱 붙을 때 RNA 폴리머레이즈가 세린 5 포스폴레이션이 쭉 증가되고 그 다음에 세린2P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일론게이션 된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니시에이션 할 때 보시면 이제 세린5P가 딱 이제 처음에 익툴레이션 되다가 그 다음에 쭉 일론게이션 되면서 세린2P가 도미닛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미 밝혀져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이런 컨택트를 안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가게 되면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초세를 이용하여서 이제 GFP가 나벨된 어떤 박 100 인스트레이션을 넣었죠 넣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이제 처음에 DHFR이라는 그런 DNA 시즈시스의 중요한 합성의 중요한 그런 진에 넣었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 개 스팟이 있어서 그 두 개 스팟을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그네틱을 입힌 그런 나노 그런 파티클에 RDD 코팅을 해가지고 포커우 데이저 바인딩을 통해서 마그네틱 비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X, Y, Z로 움직일 때 Z로는 이제 약간 Z축으로는 계속 이제 트위스팅 필드를 주고 X, Y, Z, X, Y축의 어떤 마그네틱 필드의 양에 따라서 각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론게이션에 맞는 페러를 한 것을 0도라고 하고 일론게이션에 수직된 것을 90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하겠고요 처음에 이제 이런 초세를 이용하고 DHFR이라고 하는 트램스프레이션에 거기에 이제 그 두 개 스트레칭이 됐을 때 얼만큼 이제 크로마틴이 벌려지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비드 디스플레스먼트 내가 붙인 그 RDD 코팅된 비드의 디스플레스먼트가 프레퀸스에 따라서 이렇게 쭉 줄어들더라 그리고 외상하기로는 뭔가 프레퀸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좀 더 많이 비드 디스플레스가 일어나서 같은 데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말하기로는 이런 줄어드는 양상이 저희가 이제 얘가 만약에 뭐 비스코스한 케찹이다 하게 되면은 케찹 같은 경우는 이런 프레퀸스가 막 빨리 저으면 저을수록 얘가 물처럼 돼서 스티프니스가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런 세포 같은 경우는 프레퀸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이제 댄스해지는 거죠 좀 더 딱딱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 게 이제 소프트 클래스 머트리얼의 대표적인 성질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튼 여기서는 이제 비스 디스플레이트먼트라고 해서 외부에서 흔드는 것들이 좀 그냥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라고 하고 나중에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50% 증가됐을 때는 이제 얘가 뭐 똑같이 100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증가를 하긴 해요 아무래도 큰 힘을 당기니까 증가하긴 하는데 이런 양상을 보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밖에서 흔들었을 때 안에 크로마틴 저희가 다이를 두 개 먹여놨잖아요 다이 크로마틴 사이에 두 개 다이를 먹여놨는데 거기서 이제 그 DHFY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제 DNA cgc의 중요한 그런 진의 DNA 부위에 넣었을 때 걔네들이 뭐 적은 똑같이 우리가 15파스칼로 움직이며 했을 때 0.4 프레퀸시에서 됐을 때 10% 정도 크로마틴이 스트레치되더라 근데 그런 양상이 어 이 그래프가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좀 이렇게 뚝 특히 6에서 뚫어들게 되고 어쨌든 여기서 좀 더 덜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초음파가 좀 때릴 때 왕창 때린다고 해서 좋을 건 아니다 라고 여기서 좀 스탠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2.5는 50% 증가된 힘에 의해서는 뭐 아까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살짝 이제 힘이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어떤 크로마틴 스트레칭이 더 증가된 게 증가됐다 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중에서 얘네가 이제 100헤르츠를 골랐어요 고른 다음에 100헤르츠면은 1초 100번이니까 한사이클이 10mS 되잖아요 0.01초 그래서 그때 한사이클이 도려되는데 비 디스플린트먼트가 비드를 움직이게 했으면 거의 바로 이제 이게 그 여기 있는 내가 넣었던 그런 다이의 움직임 변화가 일어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더라 그래서 뭐 거의 비드를 움직이자마자 얘가 따라온다 그 크로마틴이 변한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 제목으로 비 디스플레싱 다이나믹과 크로마 디포메이션이 연관이 있고 이게 프리퀸시 디펜던트 하더라 근데 뭐 프리퀸시가 높아하면 높아질수록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감소적인 경향이 보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마우스 DHFR 처음에 저희가 이제 타겟 잡은 그런 DNA 에 그래서 뭐 특정한 사이트를 이제 PC 에서 인시투로 저희가 얼만큼 이런 DNA가 RNA 전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관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저희가 궁금했었던 왜 PC를 했느냐 에 대한 디스크표는 잘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이건데 제가 읽어보시면 얘가 이제 PC를 했다 근데 이제 어 DHFR을 뭐 Q세컨드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고 Q세컨드만에 그런 트랜스크립션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PC하게 되면은 컴플리션 오브 홀 MRI 트랜스크립션 경우에는 10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막 초단위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MRI레벨을 다 볼 수는 없고 PC를 통해서 막 힘주자마자 2초 만에 2초 후에 픽스해서 보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PC같은 경우는 어 Newly Synthesized Partial T-Script 그러니까 뭔가 풀 시퀘스가 아니라 파셜리하게 나온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GFP 스팟에 있는 거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퀴피셜에 비해서 좀 감도 낫다 그 마그네티드가 낫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리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를 왜 했냐의 의미는 뭔가 저번 시간에도 같이 얘기했지만 좀 힘을 주자마자 몇 초 만에 뭔가 좀 트랜스크립션이 되는 거 보고 싶은데 우리가 풀 RNA를 보게 되면은 10분 정도 걸린다 RNA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변데보리는 몇 초 10분 이내로 보기 위해서 이 PC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이 모든 PC에 대해선 여기들이 이제 PC가 한마디로 이게 어떤 이미지에 정량하는 거예요 그 ITC ICC처럼 그래서 정량되는 발현에 발현의 그 농도를 얼만큼 빨갛게 되느냐 얼만큼 초록되느냐를 가지고 그냥 이미지를 정량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제 THFR T-Script of Regulation도 이미지 정량을 해가지고 초록색이 많이 증가된 양 을 가지고 뭐 스트레스 없을 때는 뭐 베이저 레벨이 있겠죠 스트레스 주게 되면 얘가 좀 증가됐다라는 게 얼마큼 증가되느냐를 이제 뭐 30% 발현이 증가됐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길 때 아마 2분 당긴 것 같은데 2분 정도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15파스칼로 15파스칼로 그 비드를 2분 동안 당기는 거를 0.3헤르츠 당긴 거죠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쭉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게 어... 앞에 쪽과 마찬가지로 다시 좀 줄어들더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하게 100헤르츠이긴 한데 50% 더 증가된 거를 주어도 얘는 더 오히려 이게 아까 앞에서는 약간 좀 20이 이 정도 느낌으로 증가됐잖아요 근데 여기선 증가되지 않다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뭐 이런 것들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뭔가 강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 앞에서는 좀 이렇게 100 줄어든 게 더 올라가긴 했어요 힘을 더 많이 주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트랜스크립션 차원에서는 꼭 그렇진 않더라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앞에 말했던 비 디스플레스먼트 그 다음에 크로마틱 스트레칭 DHFR 트랜스크립션 세 개를 다 이렇게 라인업 해가지고 봐봤어요 그래서 프레퀸시에 따라서 비 디스플레스먼트는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들죠 줄어들고 크로마틱 스트레칭도 똑같이 린이항을 줄어들고 DHFR 트랜스크립션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뭔가 양상이 다 비슷하게 보였다 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스트레스를 밖에서 발표해서 주게 돼서 현상이 실제로 크로마틱 스트레칭의 영향을 거의 바로 미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크로마틱 스트레칭 플러스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진의 트랜스크립셜 레벨도 올리더라 지금 바꾸더라 라고 표현을 하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 전 논문에서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그 패럴라게 주게 되면 중가되는게 저희가 퍼펜디클라게 주게 되면 좀 더 많이 90도가 될수록 더 많이 이런 트랜스크립셜 증가하게 되더라 근데 이런 현상이 뭐 이렇게 프레퀸시 디펜전트 하고 를 보였습니다 보였고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데 이렇게 프레퀸시와 셀 스티프니스를 하게 되면 이게 로그 로그 스케일일 때 이렇게 슬롭이 0.25여서 리뉴얼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런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로우 파워로우 그러니까 위크 파워로우 그러니까 파워로우가 이제 Y는 X제곱 이런건데 그런게 이제 로그 스케일을 쓰게 되면은 리뉴얼 나타나게 되고 슬롭이 좀 0.32여기 때문에 위크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크로마틴 스트레칭이나 이런 노말라이션 그러니까 원하는 진의 그런 발현이 만약에 얘에서 똑같이 위크 파워로우가 되게 되면은 똑같이 리니어해야 돼요 근데 얘만큼 리니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스테이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서 얘네들이 위크 파워로우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셀의 스티플리스에 위크 파워로우가 따르지만 그런 크로마틴 스트레칭이나 그런 진의 업레뮬레이션은 프레퀸시에 따른 위크 파워로우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한게 이 그래프 때문에 말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HFR DNA를 탈색했고 얘네가 원래 사이즈가 뭐 3만 베이스 페어예요 베이스 페어인데 이걸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3만 베이스 페어를 우리가 MRN을 시퀀셜 하게 되면은 아까 3천 베이스 페어 뭐였지 아 3천 베이스 페어가 보통 트랜스크립션 되는데 1분 걸린다고 하네요 3만이면 10분이 걸리는거에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얘는 우리가 QPCR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얘는 2분 당기고 봐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PC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MRN에 여기서 MRN은 6천 베이스 페어면 2분이 맥스가 걸리니까 그래서 내가 2분만 당긴거다 그래서 2분 당긴 이유는 PC하는 이유는 딱 이 내가 원하는 MRN의 베이스 페어를 가지고 3천 베이스 페어가 1분 걸리니까 트랜스크립션이 6천이면 2분이다 라고 해서 정확히 이제 2분을 본거다 라고 이제 디스크립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재밌는게 아까는 이제 DHFR이 3만 베이스 페어였잖아요 그러니까 30KB 30KB였는데 원래는 DHFR은 이전 논문에서도 했었고 대표적인 진오브 인터에스트로 근데 요새는 EGR1 카브1 이라고 하는게 이미 알려져 있기로 메케노 리스폰시브 하게 발현되는 진이 알려져 있대요 근데 재밌는게 EGR1은 원래 가장 도미넌트하게 알려져 있겨서 3천 베이스 페어예요 근데 카브1은 30 그러니까 3만 베이스 페어 30KB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거 EGR1 선택한거는 DHFR은 일반 노말한 그런 진 말고 메케노 리스폰스한 진이 어떻게 될거냐를 본거고 이 카브1은 그중에서 DHFR같이 사이즈 큰것도 본거에요 그래서 사이즈 큰거 컨트롤이고 얘는 메케노 리스폰시브 진액 컨트롤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는거 스트레스 주고 뭐 이렇게 패럴럴하게 펄펜두클럴하게 하는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피쉬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다피 염색 핵 안에 이런게 뭔가 이렇게 이 증가 증가된게 얼만큼 올라갔느냐를 본거에요 그래서 보시면 얘보단 얘가 좀 증가됐고 그래서 얘가 1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한 2가 되는거고 근데 뭔가 앵글을 좀 더 펄펜들락해주게 되면 수직으로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발현됐다 라고 해서 EGR이라고 하는 피쉬 트랜스크립션이 2분만 당겨도 15파스칼 0.3Hz 2분만 당겨도 이렇게 올라가는거 보였고 그 다음에 초에 따라서 내가 초를 2분만 당기고 본건데 얘를 내가 5초하고 보고 15초하고 보고 6초하고 본거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15초만 당겨도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간다 그 말한 즉슨 얘는 사이즈가 아까 3000이었잖아요 3000이면 한 뭐 2분정도 그 토탈 그 걸리는데 그 3000 베이스 페어 안에서 또 원하는 MRN 레벨 원하는 베이스 페어는 좀 작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15초만에 한거 보게 되면 뭐 한 그 수백 베이스 페어 짜리 그런 짜근짜근한 MRN 들이 런들 진행으로 디텍션 가능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밖에서 앱에 힘을 주는 것들이 실제로 수 세컨드 만에 MRN 변화로 바뀌더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30KB 큰 것들을 하게 될 경우는 얘는 10분 동안 힘을 준거죠 왜냐하면 30배이스 페어이기 때문에 그 30KB이기 때문에 10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 동안을 이렇게 맥스를 주게 돼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계양이 더 많이 각도에 따라 달라졌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단이죠 왜냐하면 얘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1분 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데 얘는 1분이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큰 사이즈들은 1분은 차이가 없고 5분, 10분, 20분 해야지만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해서 사이즈에 따라서도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고 그래서 카브원과 EZR원은 어쨌든 메케널리스폰시브한 지인 알려진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를 골랐다 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이제 30KB, 3KB, 30KB 그 다음 얘는 그 30KB 사이즈이긴 한데 메케널리스폰시브하지 않은 지인을 골랐대요 골라서 한 결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만 보게 되면 이제 빠른 타이밍에 확 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근데 좀 큰 것들은 이 보라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는 좀 5분 돼야지만 5분 동안 흔들어야지만 이제 올라오고 세츄레이션 되죠 근데 아예 리스폰시브한 지인이 아닌 FKBP5가 되게 되면 얘는 좀 이렇게 변화가 없더라 DHFR은 메케널리스폰시진은 아니지만 얘는 이제 DNA 전반적인 DNA 합성이나 전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가 삶을 살 때 매일 중요한 진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 FKBP는 뭐 그렇게 도미넌트한 진도 아니고 메케널리스폰시브한 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얘는 발휘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을 타겟한에 따라서 현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 0.3Hz 쇼파스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0.3Hz까지는 우리가 뭔가 변화가 많았는데 100Hz는 얘가 그런 솔리드해지면서 스티프니스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세포의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증명하고자 EGR1과 카브1도 100Hz에서는 세포가 스티프해지면서 이런 발행이 안 됐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폴리투 세린 5 포스프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폴리투가 DNA의 이니시에이션 딱 붙는 게 얼만큼 붙었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프로테인으로 칩이라고 해서 프로테인을 뽑아서 해당되는 DHFR EGR1 카브1 P FK P5 프로모터 부위가 얼만큼 거기에 묻어있느냐 에 대해서 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폴리투 라고 하는 폴리머라이즈가 이 해당되는 DHFR 프로모터에 많이 그런 프로모터 부위에 많이 붙어있으면 이게 아예가 거기에 진짜 바인딩을 해서 전산을 하는구나 를 알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증가된 것들이 100Hz는 줄어들고 EGR1도 카브가 마찬가지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메케노를 리스펀시브하지 않고 사이즈 큰 것들은 전 차이가 없었다 라고 해서 이를 통해서 RNA 폴리머라이즈 2 라고 하는 것을 리쿨팅 해가지고 리쿨팅 한다는 의미는 세린 포스포5 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사 활수시킬 수 있게 됐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얘는 이제 저형적으로 성민이를 하려고 하는 칩식 PCR 이 되겠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재밌었는데 티격포가 저는 여기가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래 그 다음에 폴리2까지는 워낙 알려진 거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파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 얘기 봤을 때 이제 디스턴스 투 뉴클리어 페리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진들의 사이트를 아까 우리가 다이를 먹인 크로마틴 다이를 먹여가지고 이미지 할 수 있잖아요 어디 있냐 그래서 걔네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봤더니만 이 페리펄이라고 하는 핵 외벽 외벽에서 이 핵 외곽에서 이 DHFR의 평균적으로 2마이크로미터 안쪽에 있더라 EGR과 카부원 근데 신기하게 마케논 리스폰시브 진이 아닌 FKBP는 1.5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핵 안쪽으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핵 밖에는 핵 그 맨브레인 쪽에는 H3K 메틸에진 3가 도밀란트하기 있잖아요 패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연관시였던 게 H3K 메틸에진 3가 관련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제를 좀 깔았어요 속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 퍼센테이지로는 이런 세 가지 리스폰시브한 진들은 핵 좀 더 안쪽에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런 진은 그 이미징 해봤더니만 진짜 페리퍼리 쪽에 많이 있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1.5로 기준을 잡았는데 1.5가 원래 알려져 있기로 1.5마이크로미터가 H3K나 메틸에진 3가 분포하는 그 지력에 알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DHFR과 얼지원 카부원은 얘는 이런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1.5마이크로미터 안쪽에 많이 있는 반면 특히 FKB5는 거의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해서 얘는 왜 안됐느냐 대한 설명으로 얘는 위치적으로 H2K나 K메틸에진 3 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풀리는 게 덜 풀리지 않았냐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실제로 H2K나 메틸에진 3를 염색해보면 이렇게 원래 있는 세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부공포가 뭐냐면 이게 이제 H3K9 D-Methylase Inhibitor 즉 이제 메틸레이션을 H3K나 메틸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거고 얘는 감소시키는 그런 인이비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딱 보면 얘가 좀 더 짱짱해지고 얘는 좀 블러해지고 그래서 원래 D-Methylase Inhibitor 이걸 갖게 되면 메틸레이션을 더 많이 하게 되면 H3K9M3가 올라가고 메틸레이션을 못하게 하는 인이비터 치게 되면 줄어들고 하게 되는데 이게 1.5 마이크로미터 열각의 1.5 마이크로미터에서 뭔가 이렇게 도미넌트하게 차이가 쭉 되면서 그런 유지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이비터에 따라서 그런 그 패킹 크로마틴이 패킹된 거에 마커는 H3K나 메틸레이션이 바뀌었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가 쇠토신 이라고 하는 게 메틸레이션을 줄이는 H3K나 메틸레이션을 줄이는 약물이고 증가시키는 약물인데 메틸레이션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크로마틴이 여기서는 풀리니까 이제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아지겠죠 많아지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주게 돼서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얘는 원래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 크로마틴 H3K나 메틸레이션을 푸니까 더 올라가더라 심지어 스트레스를 줘도 올라가더라 사실 스트레스를 없어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 인이비터 효과가 되는데 메틸레이션을 메틸레이션을 줄이니까 메틸레이션을 한번 줄여놓고 약간 플렉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니까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얘가 잘 안됐던 이유는 그 페리페리 쪽에 너무 많이 뭉쳐있어가지고 크로마틴에 뭔가 스트레스가 핵 그 안쪽으로 많이 전달되는 것들에 제한이 있었고 하지만 크로마틴 헤테로 크로마틴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얘를 풀어주면 얘도 반응하게 된다 라고 했고 얘는 거꾸로 이제 그 메틸레이션을 증가시켰죠 저 패킹을 시켰어요 패킹 시킨 결과 차이가 있던 게 없어지고 있던 게 없어져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패킹이 되면서 아마 뭐 표현하지 않았지만 외곽지역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컨텐츠에이션이 많이 되겠죠 얘는 또 마찬가지로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이니비터를 친 거 말고 SRNA먹을 통해서 얘는 이제 H3K9을 대표적으로 그 떨어뜨리는 얘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SRNA를 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떨어뜨리니까 증가시키는 건데 그래서 증가되는 게 더 증가되고 얘는 이제 메틸레이션을 메틸레이션을 증가되니까 이제 패킹이 많이 돼가지고 발현이 파괴가 없어졌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메틸레이션을 줄어드는 SRN을 틀티모트하게 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H3K9 메틸레이션이 뭐 직접적으로 진 트랜스크립션 리스폰스 투 폴스를 바꾸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어 이거를 끝장판을 보기 위해서 이제 또 칩식 PCR을 PCR한 거죠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폴리2를 뽑아가지고 거기 붙어있는 포롬모터를 스크린을 해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H3K9 메틸레이션 3를 뽑아서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포롬모터 부위를 딱 본 결과 그 다음에 뭐 이니비터 메틸레이션 줄이는 거 친 거를 하고 안 하고 주고 안 주고 했을 때 뭐 아까와 똑같이 뭐 메틸레이션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증가된 게 사라지고 메틸레이션을 풀게 되면은 이제 더 증가된다 라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메틸레이션 그 이니비터나 그 것들은 히스톤 3K9 메틸레이션 스페시픽 이니비터 인데도 폴리2 5SP가 아까 그 폴리2가 이니비이션 할 수 있는 바인딩 할 수 있는 그런 포스플레이션 이 현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고 없어지고 똑같은데 얘 같은 것도 이제 히스톤 3K9 메인 딱 디펜던트하게 폴리2 5SP가 붙더라 그래서 뭔가 우리가 스트레스 주는 상황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H3K9 메틸스 를 건드려가지고 폴리2가 바인딩하게 한다 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일롱게이션 그런 DNA mRNA RNA 폴리머라이즈가 쭉 mRNA 뽑는 것 에 그런 그런 것도 똑같은 양상이 보이더라 라고 해서 지금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는 좀 두개가 차이가 없는 거네요 스트레스를 주게 돼도 여기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좀 스트레스 주게 되면은 앞에서는 계속 이제 H3K9이 증가될 것 같은데 증가되지는 얘도 두개 차이가 없는 거 보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H3K9이 메틸스3가 증가는 안되네요 자체적으로 증가는 그러니까 붙는 프로모터에 붙는 거는 뭐 비슷한데 폴리2가 폴리2가 붙는 게 더 증가가가 됐다 메틸 레이션과 프로모터에 바인딩 한 정도는 비슷한데 somehow 얘가 좀 스트레치되면서 열리면서 폴리2가 더 붙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좀 더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겨 그 서플에서는 좋았던 게 그분 니네가 또 질문이 H3K9 미 찍었는데 왜 찍었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방어했던 게 비슷하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거 같아요 뭐 H3K9 메틸 레이션 2 를 줄이는 거 뭐를 뭐 또 H3K4 미 를 줄이는 거 TSA도 치고 딴 거 쳤을 때 이렇게 쭉 봤더니만 어 실제로 내가 타겟하는 그런 것들이 얼만큼 줄어들고 이니비터 효과를 본 거죠 줄어들고 증가되고 증가되고 를 본 다음에 얘는 저희가 썼던 약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DHFR과 얘는 우리가 원래 보고한 인트로스트 얘는 마케드 리스폰시브 아는 거를 봤을 때 어 딴 거는 이 증가되는 스트레스하고 증가되는 게 다 똑같은데 우리가 관심 있었던 그 메틸 레이션 줄이는 거 증가시키는 것만 H3K9 같은 향는 것만 드라마틱한 차인들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다른 그 H3K4나 뭐 제너럴 아스틸레이션 이런 것들은 뭐 큰 영향이 없었고 뭘지 H3K나 메틸 레이션 3가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 누클리어 페리파리 1.5 마이크로미터에 집중했는지에 대해서 좀 백업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재밌었던 부위 중에 하나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저는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여기 여기 보이는데 음 그러니까 뭐 BDNA B폼DNA를 했었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얘네가 넣은 사이즈가 187KB인데 뭐 토탈 10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10개 스팟이 하나당 세포당 있는데 그래서 얘네 사이즈가 63.6 마이크로미터다 B폼DNA를 치게 되면 그래서 토탈이 10개니까 636 마이크로미터인데 실제로 우리가 GPP 스팟을 보게 되게 되면 원래는 얘기가 10개를 넣은 거예요 그 그 다이가 10개가 딱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이는 거는 0.65에서 1.41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보이더라 그만한 500배 정도 컴팩칭이 된 거잖아요 내가 얘를 쫙 늘리게 되면 600마이크로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해관에 들어가서 막 패킹되니까 1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500배 폴딩이 된 거고 이런 게 뭐 하여튼 폴딩이 된 상태가 보인 거다 그래서 인아 더 월드 하게 되면 내가 넣어준 DHFR 진이 정말 덴슬리 패킹이 돼 있고 라이브 셀에서 다른 DNA 그러니까 DNA 패킹된 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현상이 네가 넣어준 거가 좀 특이한 게 아니냐 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원래 뭐 이렇게 100배, 500배 정도 컴팩칭이 된 거니까 컴팩칭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게 돼가지고 이런 현상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플리케이션을 좀 하게 되면 성민이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에서 차이가 있었나 우리가 스트레치 했을 때 위해서는 그 중에서 야외해 파워치고 슬플리케이션을 이수